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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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저기 문명을 했는데요 아 무려 7시간 연장을 달렸습니다 7시간 연장을 달려서 7시간 7분을 해서 어 7월 3일 오후 그리고 7월 4일 오전에 문명이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보다시피 저작권 걸린 은원이 44개, 44개가 들어가서 병상이 차단됐습니다 모든국가에서 거부됐다고 쓰더라구요 그런거로 3일 오후와 4일 오후는 영상이 아니정ало 안되 projecting realistic 이게 자리지는 것도 안돼요 그냥 완전차단된 영상이라서 그런거로 혹시라도 문명플레이 궁금하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트위치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긴 하는데 저작권 걸리면 44개는 처음 보네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거 처음 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래 삭제 들어가면 삭제칸이 뜨거든요 저는 영상 따로 올려서 봤기 때문에 아실 텐데 44개는 우리 유튜브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로 떠요 제거를 삭제삭제 눌러주면 삭제가 되는데 보다시피 수정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많이 걸렸지 상상도 못했어요 문명의 힘이 대단하네요 무리 7시간 10장을 달렸는데 뭔 소리 하는 건지 혀도 꼬이고 어차피 됐건 이런 거로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